가위바위보 빨리 먹자 이런 거 아니야? 나 진짜 빨리 못 먹는데?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수박에서 입을 떼는 순간 탈락입니다 준비 시작 시작 수박에서 입지애댄스가 차갑니다 가위바위보 이쪽 카메라 쪽으로 봐주시고요 잘 안쪽으로 보기가 더 잘 안쪽으로 봐주시고요 출발 잘 안쪽으로 봐주시고요 잘 안쪽으로 보기 자, 1등부터 잰다. 다시 시작. 입대지마, 입대지마. 빨간 거 보이면 안 됩니다. 공찬이 완전 낯설하고 있구요. 다 먹고 히파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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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으로 이렇게 바닥바닥 입어도 삼키고 뚱지마 피포럼 문져들어 다녀 다녀가 에서 피포럼을 못보라 시누가 피포럼이 안나 시누 촬촬 손이 정 아니 왜이래 정신호 시니스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와 완전다 대박이다 나 바라고 나 두개로 잘랐어 나도 딱 1등만 발표될게요. 1등이 중요한 거니까요. 저녁식사 면제권이죠. 준비 면제권. 신옥. 나머지 멤버들은 이제 힘들게 저녁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